멤버들의 밀착 취재를 해야겠죠? 밀착 취재를! 리포터가 직접 멤버들의 인터뷰를 직접 한번 따보도록 하겠습니다. 도라마를 202만 원 이번 리더가 말하는 도라마를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? 관전 포인트는 아무래도 멤버들의 은근히 뽑아서 나오는 아우라가 아닌가. 그쵸. 그리고 끊임없이 쭉쭉 뽑아져 나오는 모짜렐라 치즈 같은 모짜렐라 치즈 아우라. 갑자기 먼 산으로 가고 있네. 좀 더? 완전 더 몽환적이고 좀 더 섹시하. 그래서 저희 이번 의상이 아주 파이고 아주 시스템이 되게 그러면 새로운 느낌인데 몽환 치즈 섹시. 저희 이번 컨셉은 치즈 섹시입니다. 치즈 섹시 돌입니다. 이번 활동 잘 준비했냐고 물어보셨는데 굉장히 열심히 준비했습니다. 나인이를 위한 관점 포인트. 아 관점 포인트요? 제가 도라마를 알려면 어떻게 표현해봤는지 한번 찾아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자세 한번 잘 찾아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엔딩의 주인공. 엔딩 포즈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. 그게 뭐라도 예 예 예 근데 진짜 이게 타이밍이 거의 똑같았어요. 원피플이더라고요. 저희가 아까 카메라 리허설 할 때 고개만 달렸더니 여기 목살이 더 몸을 이렇게 돌리면서 머리로 응급 살짝 치러주면서 이렇게 완전 멋있지? 완전 멋있게 나왔어요. 카리스마 있게 눈비를 하다가 눈이 점점 아파더라고요. 정체양이든 정체양이 대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